양자리랑 쌍둥이 자리는 생활 리듬도 비슷하대. 너랑 세주 비슷해. 맞아. 난 12시에 일어나고 세주는 1시에 일어나. 그럼 너 나 때문에 그렇게 일찍 일어났던 거야? 내가? 언제? 처음에 나 도서관 새벽부터 기다리고 할머니들한테 갈 때는 주말인데도 일찍 일어나고 그랬잖아. 응. 그랬지. 그렇게 잘 보이고 싶었냐? 응? 그렇게까지 꼬시고 싶었어? 언제부터 좋아했는데? 아, 어때? 말해봐. 몰라. 나 진짜 언제부터 좋아한 건지. 그냥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좋아했다 하면 되지. 수줍하긴. 내 별자리는 어딨어? 지금은 안 보이지. 왜? 가을 별자리니까. 수명을 다 한 거야? 죽은 거야? 아니. 아니, 그게 아닌데. 아니, 가을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. 아니, 그러니까. 근데 나는 봄에 태어났는데. 곧 내 생일인데. 응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왜? 아, 그런 게 아닌데. 아니, 가을에 보이는 별자리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왜? 아, 이런 거 포장마차구나. 껍데기에 소주 한잔? 고깃집 사정이 남의 집 고기 먹고. 누님, 저 왔어요. 네. 왜 그래? 티 안 나게 저쪽 좀 봐. 네. 음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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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있는 여자야. 우리 엄마 아니지? 아닌 거 같네. 나 저 여자 누군지 알 거 같다. 근데 저기 은태희랑 옆에 팬들은 누구야? 아, 태희네 엄마. 닮았지? 누군데? 은태희 엄마.